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 11면을 보여주십시오 와우 이거 딱 보고 와우 이재명 대선공약 개발 의혹 총선 후 2주 또 다른 칼 꺼낸 검 와우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만요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수사를 검찰이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원이 이것을 깜짝 놀랐어요 이사 보고 한국일보 사회민이 가끔가다 눈에 들어오는 기사를 쓰는데 감사원이 수사 우려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산업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금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을 확인됐다 총선이 끝난 지 2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 쪽을 또 겨누는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수사한 것도 또 모질러서 수사하는 모양인데 이게 감사원이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감사원 감사를 했을 때에는 지금 그때 일종의 대선 때 공약 개발을 해가지고 건네줬다고 하는 혐의인데 근데 여기 이 기관이 한국국방연구원이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라 중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도 중공무원 신분인 거예요 근데 감사원은 그래가지고 공기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검찰이 볼 때는 중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기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 중립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감사원이 얘기하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나온 거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면서 선거 2주 만에 다시 여기 들어가가지고 혐의가 있으면 아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구나 이재명 대표까지 또 올라가는 수사를 또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애매한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혐의가 청탁금지법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법조계 및 정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다시 이 대표를 겨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언제까지 수사할 거야 언제까지 이 표현대로 보면 아직은 모르는 거지 이재명 대표까지 갈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시작을 한 거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감사원이 올해 1월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 뭐야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3월 이재명 대표를 돕던 김 전 실장이 이름이 뭐냐 김 전 실장 이름이 여기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김모 전 국방부 기조실장 김모 전 국방부 기조실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 전문가인 A씨를 소개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제공을 했다고 하는 거다 A씨는 전 연구원의 안보 전략 연구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캠프 공약 수립에 조언을 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들은 또 이재명 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북한산 등산모임 대방을 통해 요청 문건을 작성해서 제공하거나 화상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약 수립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아까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의문이 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예를 들면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개인한테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했으면 문제가 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청탁금지법이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혐의인 것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내용인지 등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수사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이해는 안 된다 하여튼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게 그럼 청탁을 했으면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청탁금지법인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김 전 실장이 김 전 실장이라는 사람이 김 전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이재명 대표로 돕다가 한 것이고 국방정책전문가인 A씨를 소개받아가지고 이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누가 이걸 최종적으로 지시한 것인지 등등을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밝혀내야 되는 것에 더불어서 혐의가 왜 청탁금지법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규명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더불어서 앞으로 어쨌든 법률수석실을 신설하여가지고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틀어지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이름이 또 나왔어요 동아일보 일면에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 신설 법률수석의 김주현 전 법무차관 유력 검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이 새롭지 않으세요? 김주현 전 법무차관 그러니까요 새로운 이름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박찬호 그런데 투머치 토커 아닙니다 야구선수 아니고 야구선수 아니고 박찬호라는 이름의 전직 검사가 있어요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이 신문이 썼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름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신임수석으로 유력하게 검토된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요 동아일보가 우리가 이제 배달판하고 최종판 예전에도 한번 개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신문은 여러 번 판갈이를 하거든요 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원래 이게 오면인가 들어가 있었던 기사죠 오면에 이 기사가 하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판에는 이 기사를 일면에다가 쭉 뽑아가지고 올렸어요 아까 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동아일보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 저렇게 저기다 갖다가 놨어 일면에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기사로 판단을 해서 최종판 집어넣을 때 이걸 싹 하고 넣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치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팩트에 가까운 얘기다 그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기사다 동아일보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갈이 과정에서 종합면에 쭉 하단에 들어가 있던 기사를 일면으로 쫙 하고 뽑아 올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의미심장한데 근데 보니까 기사가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 진행자께서 풀어주시죠 아 제가요? 네 저는 뭐 진행자가 발견하셨잖아요 아 제가 근데 약간 기수 느낌이 온 거는 이 기사에서 기수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올랐지만 장관과의 기수 등을 감안해 후순위로 밀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권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정기능에 대한 철학, 검경 등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기수 등에 대한 고려도 신임 수석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수 얘기를 자꾸 왜 하냐 기수 얘기가 자꾸 걸으면 되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17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뭐 이 기사에는 기수가 안 나오지만 한참 미칠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있죠 한 30기는 될 거예요 한참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26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기수가 막 10기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임 법률수석은 아마도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이래야 될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너무 아래면 그 관계가 잘 안 풀릴 거거든요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틀어지고 갔던 사례는 이 민정수석이 틀어지고 갔던 사례는 역대 딱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병우 우병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김주현 전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한 기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한 기수만 딱 아래인 거예요 한 기수 아래 정도면 맞상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리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검찰 내 인사라든가 이런 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득찬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꿨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막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분명히 바꿨는데 안 바뀌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 다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까지 다 그립을 확실하게 쥘 수 있는 기수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런 인사를 지금 선택하는 과정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률 수석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17기예요 그런데 법률 수석 물망에 원래 올랐던 인사들이 21기, 26기, 20기 때 후반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10기 수 차이나 하는데 법률 수석이 법무부 장관한테 아 좀 이렇게 좀 해줘요 그럼 법무부 장관에 이런 10기 수나 어린 놈이 내 맘대로 확 이런단 말이에요 네가 인사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수 17기, 18기쯤 돼야 아 좀 해줘요 아 그래? 그럼 서로 간 안면도 있었을 거고 많이 형님 좀 합시다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한 기수 차이밖에 안 나는데 고맙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 법률 수석의 목적이 뭔지가 기수를 이렇게 열심히 고려하고 있다는 거에서 법률 수석이 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 거고 그만큼 법무부와 검찰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인사를 고려하는 시점? 영세담에 의제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거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밤밤 이렇게 때린다고 쫙 그러고 있구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